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아 그렇구나. 여보세요? 고사님 고생 많으셨죠? 아 나오셨어요? 고생 많으셨네요. 환원층구에서 박스와 화소 접속에 참고하십시오. 네? 아 서울에 있다가요? 이제 내려가려고 나왔습니다. 아 이게 막 비 엄청 많이 오고요. 오 오 오 오 오 왔다. 이게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오기는 너무 많이 왔어요. 아 이거 많이 오더라고요. 안 보이니까요. 아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니 한강이요. 막 넘칠듯이 물이 불었더라고요. 아까 보니까. 와우. 한강이 막. 아 난리죠? 파주 쪽은 다 잠겼더라고요. 파주 쪽은 다 잠겼어. 근데 이게 뭐. 아무리 치수를 많이 잘해도 한번에 몰리니까. 비가 아무리 뭐. 하천을 넓게 만들면 뭐해. 물이 없잖아. 약 1km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. 가속 단속에 참고하십시오. 아 날씨가. 네. 또 시원섭섭하시겠어요. 국사님. 시원섭섭하시겠어요. 네. 약 500m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. 머리 쓰는거죠. 과속 단속에 참고하십시오. 네. 아. 그렇죠. 약 1km 앞 오산초름 쉼터가 있습니다. 네. 그럼요. 엄청 브레이크 타임. 네. 아아.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보냈잖아요. 말씀하시죠. 아앜. 아앜. 이렇게. 아앜.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